이번 시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청 자체는 김영진 선생님이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죠? 그리고 그 빠른 처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에게 같이 한번 이런 신청 절차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신청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청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다양한 신청을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실도 힘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저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하나하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뭐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문 데이터를 저희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되죠?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학부생 이상인데 뭐 사실 학부생 아니어도 신청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공 데이터는 원문 데이터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문 텍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누리집에 가서 프로그램 안내 신청, 데이터 지원, 데이터 선택,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출 서류는 뭐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링크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여기 바로가기가 있죠? 바로가기를 클릭을 눌러주시면 복장 프로그램 데이터 지원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연구 데이터 이용 약정서. 와 할 거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이 얼핏 들죠. 그래서 기본적인 신청 절차는 국립중앙도서관 회원 가입 후 신청할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관리자가 이제 이거를 승인하거나 혹은 승인하지 않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승인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용 약정에 동의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오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이제 관리자가 저희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수요조사 중인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네 개, 태을 통종 보감, 그리고 월감 잡지 조선어, 그리고 이것도 잡지죠. 한글, 그 다음에 정음. 이 네 가지를 현재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있는 거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모두 공개 자료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원문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신청을 해볼까요? 네. 어, 데이터를 한 개 이상 선택해달래요. 뭐를 선택할까요? 사실 김영수 선생님이 이미 신청하셨죠? 어떤 걸 신청하셨죠? 조선어, 네. 조선어를 신청하셨으니까 저는 한글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네요. 제 개인정보가 뜨네요. 행복해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계획서가 별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학술연구활동, 교육 및 강의자료 활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가, 학교과제 활용, 이런 식으로 있죠. 저희 대부분은 뭐 이 네 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연구 제목은 뭘로 할까요? 제가 한글을 선택했으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연구기간은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요는 여러 개 길게 적을 수는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적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위의 서브워드 뭐라고 할까요? 학습 데이터 활용? 학습 데이터 활용, 결과물 내용, 키위 서브워드 모델?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적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 연구계획서까지 다단! 끝난 거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제출을 해야죠. 그래서 제출 쭉 누르시면 두루룩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수 완료 전에는 수정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도로 돼 있죠. 뭐야? 이렇게 쉽게 적어도 돼? 연구계획서 길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길게 적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적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나마 뭘 할 건지를 적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신청을 했고 저번에 김병준 선생님이 하셨을 때는 거의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답장이 오셨었죠? 하지만 그 한 시간을 지금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김병준 선생님이 그때 받은 답장과 진행 절차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받고 굉장히 간단한 서약서 하나를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승인 안내 이메일을 받은 다음에 데이터 약정서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화면 공의를 할까 하면 그래서 메일을 하나 받게 되는데 연구정보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선어라는 데이터를 신청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 이용 약정서 동의를 해야 돼요. 데이터 이용 약정서 동의는 이것도 문서로 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해서 연구 데이터 이용 약정서 동의라는 걸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제가 제출을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웹사이트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웹 하드 링크를 받고 거기에 계정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정은 비비번호까지 있어서 제가 노출하기는 좀 어렵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계정을 받으면 이제 저는 조선어라는 거 조선어라는 압축 파일을 하나 받는데 이 압축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쫙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어가 이런 식으로 1권 1호부터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1권 1호를 클릭을 하면 키울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xt 파일로 하나하나씩 다 돼 있어요. 이건 1권 1호예요. 그래서 아무 파일이나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게 txt 파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건 뭐냐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유 아이디예요. 각 서적에 대한 뭐 잡지도 마찬가지고 CNTS 이렇게 시작하고 뒤에 보유 아이디가 있고 페이지 이게 13페이지에 있던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 뒤에 1번어가 적혀있네. 그리고 아래 번역번이 도약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페이지 별로 하나씩 이렇게 적혀야 돼. txt 파일로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고수준의 그런 높은 수준의 xml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원문 txt 파일을 스캔된 거를 입력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알찍은. 근데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제이슨이나 xml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더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원문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아무리 늦어도 반나절 이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